우리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이 다음 총선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압도적인 승리를 타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칠라명 한번 세게 쳐보십시오. 실제로 이길 수 있는 전략도 가지고 또 목표도 선명하게 국민들에게 비춰주면서 아하 우리 자유한국당 믿을 만한 당이구나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당이구나라고 하는 신뢰를 줄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다. 남대문시장을 가봤어요. 우리를 본고는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우리 자유한국당 남대문시장 가면 굉장히 인기가 좋습니다. 한번 가보십시오. 지금부터 함께 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우리 선배 동료원 여러분 운명인지 숙명인지 제가 자유한국당의 최후위원 타이틀을 달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에게 무수히 펼쳐질 수 있는 고난의 길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 물러서지 않습니다. 자유한국당과 함께 죽음도 삶도 이어갈 것이다. 아이고 기다리시는데 미안한데 바로 가야 돼요. 비행기 때문에 미안합니다. 나중에 또 공항마을 좀 가야 되는데 비행기가 기다리고 있어서 빨리 가야 되겠어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그 시간이 아닌데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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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요. 감사합니다.